지난주 금요일에 정부 부처 중 두 번째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정부가 강조했던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 방안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새정부 경제부응을 위한 국정기자로 삼아온 창조경제가 농식품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농식품 분야의 창조경제를 접목한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희망찬 농업과 활기찬 농촌, 또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한 만큼 농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1차 생산물인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식품을 만들고 또 체험과 관광 등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6차 산업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800곳의 체험 휴양마를 지정하는 등 6차 산업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6월 중에 마련하고 지연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특징적인 게 축산 분야도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 축산업에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네, 정부는 축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축 분야를 자원화하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분야를 폐기물이 아닌 고품질 태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자원 하율을 12%에서 17%까지 올리고 간척지 등의 축산 단지를 만들어서 축산 모델을 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강조했던 농축산물 가격 안정, 또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도 이번에 담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미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따로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가격의 오르내림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미리 설정해서 변동 수준에 따라서 정부 조치를 매뉴얼화하겠다는 건데요. 가격 안정대가 유지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에 설정을 맡기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수급을 조절하는 위원회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와 급락할 때, 주의와 경계, 그리고 심각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 농식품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대적인 개편이 좀 이루어질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의 과정에서 농식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이 생기는 만큼 정부는 직거래 지원센터와 장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생산자 단체 중심의 조직화를 추진해서 농업인은 돈을 더 받도록 하고, 또 소비자는 덜 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직거래를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직매장도 100곳으로 현재 5배, 또 장터는 현재 1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직거래 유통 비중이 현재 4%에서 1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또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마련이 될 텐데, 어떤 방법들이 마련이 되죠?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과 직접 지불제를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56개로 늘리고, 피해조사기간은 현재 열흘에서 닷새로 대폭 줄여서 최대한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에 의해서 농가의 직접 소득을 보존하는 직접 지불제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쌀 고정 직불금의 경우 현재 1헥타르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에 대한 직불금은 대상 품목을 늘려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존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는 일에도 그런 변동이 생기겠죠? 네, 먼저 수산의 기능이 빠지고 축산의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전이 됐는데요.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에 관해서만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식약처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전생산과 품질, 질병관리를 맡게 됩니다. 창조경제를 접목한 새로운 농정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